전신 바랍니다. 지금 저는 무심한 달리기에 조용히 보겠습니다. 김민규 씨를 소개합니다. 사랑하는 꿈이 없구나 사랑하는 꿈이 없구나 여러분 다 같이 소원을 빌려주세요. 사랑하는 꿈이 없구나 사랑하는 꿈이 없구나 사랑하는 꿈이 없구나 이 사람은 뭐로 갈까 그 가슴이 나를 옆뿌려 당신이 없으면 커져나는 마음 당신만 있으면 커져나는 마음 그 가슴이 나를 들어봐도 눈이 눈알지 않는다 친구처럼 외미처럼 손잡고 살아가보자 모두 죽는 땅만히 그립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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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사랑은 결국은 여군가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? 사랑은 뭐라고? 사랑은 뭐라고? 여러분들 아신머리 아트 불안의 시도만 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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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